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진피지런 임상 2상 지표가 역대급 OS가 나왔죠 임상 2상에서 높게 나와도 임상 3상에서 잘 안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상 2상과 3상이 워낙 모수의 차이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리보 컴넬 이라면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가남에서 세계 최장 OS를 달성했죠 22.1개월 그런데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더 늘어났죠 23.8개월로 더 늘어났다 리보 컴넬이 항암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게 뭡니까 1차 지표는 거의 대부분의 항암제의 1차 지표는 OS입니다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OS가 1차 지표다 무진행 생존기 PFS가 1차 지표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이 1차 지표가 OS죠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리보 컴넬 조합이 OS를 늘리는데 상당히 특화된 정말 좋은 조합이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증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남 허가 후에 추가 가능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부분이 거의 뭐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겠죠 FDA 입성은 재도전이라고 하는데 CRL 받고 그거 수정해서 다시 내면 됩니다 어쨌든 뭐 재도전 맞죠 그러나 과정이다 과정 CRL 받고 다시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봤을 때 FDA 허가가 나겠냐 나지 않겠냐라고 본다면 지금 캄넬리 주맙에 정말 마이너 중에 마이너다 생산시설 지금 처음 만든 약도 아니고 중국에서는 거의 2년 동안에 생산을 하고 있는 아주 잘 만들어진 생산시설에서 이미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죠 그런 곳에서 지적을 받을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거 그러니까 결국은 퍼실리티 부분에서 좀 마이너한 부분들은 보통 대부분은 다 지적받습니다 완벽하게 마이너한 부분도 하나도 지적받지 않는 경우는 바이오 의약품에서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아마 거의 제로에 가까울 거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 회사들도 암젠, 화이자, 바이오젠, 노마티스, 머크, 릴리 이런 곳에서도 다 받았겠죠 그러니까 항서제약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받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본다면 퍼실리티 부분이니까 지금 뭐 정말로 별거 아닌 가벼운 부분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너무나도 이미 항서제약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답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캄넬의 주막과의 병용임상이상에서 주요 평가지표 충족을 했죠 자, 그리고 그리고 가남 최종 OS 결과 23.8개월 세부 평가지표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OS가 23.8개월짜리로 가남 시장에 입성한다 50% 이거 뭐 확보 못하겠습니까 시장 점유율 확보할 가능성이 정말로 높습니다 지금 봤을 때 리버세라닉과 캄넬의 주막 병용이 간암에 이어서 부심피지랄 임상에서도 효과를 입증했고 해당 병용요법은 기존 표준치료요법 대비해서 유의미한 주요 평가지수 개선을 확인했다 만약에 이게 리버캄넬이 처음으로 여기에서 해봤더니 와 이거 되게 좋아 OS가 엄청나게 좋았어 그러면 조금 뭐 이상이니까 좋을 수도 있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가지 약물들이 이상 엄청 좋더라 라고 했는데 삼상 해보니까 어 아니네 요런 경우들이 좀 많았죠 근데 리버캄넬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상이 이렇게 좋게 나왔으면 삼상도 좋게 나오겠구나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볼만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맘에서 이미 확인이 되었죠 삼상까지 다 했는데 리버캄넬 요법으로 해보니까 세계최고 세계최장의 OS가 나왔죠 그 확인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삼상에서도 상당히 좋은 OS가 나올 것 같아서 크겠구나 라고 유추를 해보시겠죠 가맘에서 이렇게 더 좋게 나왔는데 그렇다 그러면 부심필질환에서 이상은 잘나지면 삼상에서 안 나올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좋은 데이터 OS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28일 최근 발표된 아스코 2024 초록에 따르면 리버캄넬 병영역법에 부심필질환 임상 이상 결과가 공개가 되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 임상은 이전 치료에 실패한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상 부심필질환 환자 21명 대상으로 리버캄넬 병영 투여를 해서 효능 안전성을 평가를 했는데 이전 치료해도 안되더라 라는 거죠 절제도 불가능하다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상황에 있는 환자들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해봤더니 월날 52% 질병통제율 95% 무진행 생존기간 그리고 OS 12.6개월 그리고 OS가 20.9개월 이 OS가 기존 약물이 비교 대상이 8개월 정도 되죠 8개월 8개월 정도 되니까 근데 20개월이니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엄청나게 OS가 확장된 이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불작용 부분은 가장 흔한 사무사등급 치료관련 이상반응은 알라닌 아미노전이 효소 증가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전이 효소 증가 림프감소증 뭐 이런것들이 28.6% 23.8% 23.8% 23.8% 이 정도 나왔다 허용 가능한 독성과 함께 주요 평가지표 개선이 이뤄졌다 진행성 부심피지 1차 치료제로서 리버캄넬 추가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OS를 보면 리버캄넬이 OS를 상당히 늘려주는 이런 뭔가 좋은 조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간암에서도 확인이 되었고 여기에서 또 확인이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리버캄넬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은 아주 무궁무진하다 OS 다른것도 뭐 양호하게 나오지만 OS가 1차 지표 제일 중요하니까 1차 지표로 보통 봅니다 항암제에서 이 OS 데이터가 계속 뭘 해도 좋게 나오더라 하면은 아주 특화되는 그런 약물이 되겠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파이프라인 잡고 임상을 진행하면은 이 OS는 계속해서 잘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계속 증명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키트로다도 처음에는 어떤 암종 하나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쭉 계속 지나면서 또 하나 허가 또 하나 허가 또 하나 허가 또 하나 허가 그러니까 지금은 매출이 1년의 매출만 키트로다 하나 가지고 30조를 찍어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FD 간암 허가를 받아내게 되면은 HLB는 HLB는 지금 이 간암 하나로 이제 끝 이런 상황이죠 새로운 시작의 영역으로 접어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도 좋게 나왔으니까 이런 상황이고 간암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발표를 하죠 발표하는데 여기에서 22.1개월이었는데 이번에 나왔죠 이번에 나온 걸 보면은 23.8개월로 상당히 더 긴 세계 최장 OS를 이미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서 자기 신기록을 다시 한번 자기가 깨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100m 달리기의 우사인 볼트다 자기 기록을 자기가 계속 깨는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자 리복함낼 조합은 정말로 강력하고 좋은 조합이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 간암 화가를 받아내면은 머크가 손을 내밀 가능성이 내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머크 쪽에서 머크는 연매초 30조짜리이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은 이 특허가 만료가 되는 상황이 되죠 특허가 만료가 되기 전에 병용으로 병용으로 하면은 효과도 당연히 더 좋아지는 거고 면역감자 하나 가지고 하는 시대는 조금 이제 지나가고 있다 병용이 되새죠 워낙에 데이터가 더 많이 좋아지니까 거기다가 이제 병용으로 하게 되면은 특허가 만료 되더라도 바이오시밀러가 치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바이오시밀러로 또다시 병용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머크는 키트루다 병용을 정말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조금이라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러고 있죠 워낙에 돈을 많은 블럭버스터 약물이다 보니까 이건 이제 특허 만료 되어서 뺏기기 싫은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병용 쪽으로 지금 방음악을 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사무소 설립을 했죠 간암 화가를 받게 되면 글로벌 면역항암제 가지고 있는 여러 글로벌 제약사에서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은 너무나도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